안녕하세요 저는 주말반에서 세법을 담당하게 된 유니업 세무사라고 합니다 주말반 특성산 최소 투입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법을 진행할게요 그래서 먼저 세무사의 3개년 세법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시면 이제 4, 5, 6번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, 소득세, 법인세법이 가장 중요한 3법이에요 그래서 이 3법에 문제수를 다 합치면 약 30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1차 40문제 중에서 대략 75%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소법을 위주로 주말반도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 1, 2, 3번을 그렇다고 안하냐? 그러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 1, 2, 3번에 해당되는 흔히 말하는 기타세법이라는 과목이 1차에서는 굉장히 쉽게 출제돼요 쉽게 대신에 1차만 출제되고 대부분이 2차에 출제가 되지 않고 또 양이 적기 때문에 얘는 1차 직전에 마무리 특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중점적인 커리는 이 부가세, 소득세, 법인세로 쭉 진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세무사의 1차 시험은 대부분이 세법은 1호 운영이 좀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이제 1호 운영을 좀 중점적으로 주말반도 진행을 할 텐데 계산 문제가 약 10문제 정도밖에 출제 안 된다고 해서 계산 문제를 또 아예 버리실 수는 없어요 또 주말반 분들이라고 해서 나는 그럼 1호 운영만 보고 이제 얼른 합격해야지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필수 계산형을 좀 하실 줄 아셔야지 1호 운영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이해도 돼요 1호 운영만 한다고 해서 1호 운영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호 운영을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서 계산형을 좀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2차까지 합격해야 되는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기반은 마련해야 돼요 기반은 그래서 주말반도 어느 정도의 기본기 정도는 잡는 정도 그리고 1호 운영을 커버하는 정도의 계산형 문제를 공부할 것이다 좀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그래서 주말반 특성상 세법은 1년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첫 번째 입문 강의로 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세법을 듣는 수험생 분들은 이 입문 강의를 꼭 반드시 듣고 오세요 왜냐하면 세법이 용어도 낯설고 어떠한 이런 이론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주변에서 잘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처음 접하기에는 굉장히 낯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용어의 정의라든지 전반적인 개념을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세법을 듣는다 본인이 그러면 입문 강의를 꼭 듣고 오세요 근데 본인이 다른 시험이나 어떤 전공 대학교에서 세법 시험 등을 들었다면 굳이 입문 강의를 듣지 말고 바로 기본 강의로 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부터 공통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이 기본 강의를 꼭 완강하셔야 돼요 절대로 결석 없이 완강해야지 다음 객관식 GS 시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지 기본 강의 안 듣고 저 GS만 보고 합격하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무조건 무조건 열심히 완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 강의 때 주말반 특성상 이제 토요일 하루에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때도 필수 이론을 일단 다질 거예요 필수 이론 세법 필수 이론 그래서 시험에 빈도수가 높은 거 위주로 하겠죠 시험에 빈도수가 많이 나온 거 위주로 이론 정리를 하고 이때 최근 기출문제 3년치를 풀 거예요 기출 3개년과 필수 이론 정리를 통해서 세무사 시험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좀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객관식 반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기출 5에서 7개년을 풀 거예요 5에서 7개년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만 하면 아직 뭔가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약 이론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줘요 여기서 그래서 이론 정리를 빠르게 하고 문제풀이를 조금 더 집중하는 반이 객관식 반이고 여기까지 주말반 특성상 필수적으로 무조건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국가고시 시험이 한 번 듣고는 이해를 완벽히 하는 게 어려워요 최소 두 번은 들어야 돼요 최소 두 번 그래서 이론 강의를 객관식 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반 때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 까먹었던 내용들이 객관식 반에 통행해서 다시 살아나고 거기에 문제를 풀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이제 시험볼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필수적으로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지식이 과연 정말 내 걸로 됐나 실전 테스트가 이제 세법 주말 시험이에요 그래서 주말 시험은 매년 저희가 원재형 회계사님 다른 세법 선생님과 5회차씩 나눠서 새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타 시험들 트렌드까지 다 반영을 해서 보기 지문 하나하나를 구성하기 때문에 적중률도 굉장히 높고 실제 시험과 난이도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과 객관식에서 갈고 닦았던 그런 지식을 통해서 마지막 실전 시험 훈련하고 5월의 시험 보시면 이제 주말반도 1차는 거뜬히 학교 갈 수 있어요 1차는 거뜬히 그래서 이렇게 주말반 커리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주말반의 강의는 일단 수업 목표를 뭘로 지정하고 있냐면 세법 좀 욕심 과할 수도 있지만 최소 60점을 맞추게 할 거예요 최소 60점 그래서 1차에서는 세법이 그래도 좀 고득점이 가능한 게 이론이 많이 출제돼요 이론형 즉 말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상대적으로 계산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 걸로 취하는 게 오래 걸려있는 재무회계가 1차에서 가장 어려워요 목표용이에요 재무회계 과락 넘기는 게 가장 어려운 시험인데 1차는 그래도 세법은 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말반 수험생들도 60점을 충분히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말반은 정말 필수 주제는 완벽히 하시고 좀 한 3년에 한 번씩 나온다 이런 건 그거 된 학생들 마세요 빈도수 높은 주제를 마스터 된 사람들만 그 이외의 주제를 하세요 그렇게 좀 강약 주제를 더 주말반은 확실하게 해드릴 거예요 무조건 하세요 이거는 한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5년에 한 번씩 나와요 2차 때 하세요 이렇게 강약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선택권을 줄 거예요 근데 목표는 60점 이상은 맞추게끔 강약 주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1차 합격하고 2차를 바로 새로 출발하면 너무 어려워요 2차를 그래서 1차의 기본기를 어느 정도 다져야 되고 제가 또 2차에서는 세법 계산형 시험이라고 하는 세무에게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무에게 뭔가 기본이 되는 계산형 문제는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 정도만 흡수하더라도 2차 때 가도 뭔가 벙찌거나 새롭게 출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필수 계산형까지는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반대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제 세법 뿐만 아니라 고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바로 문제풀이 그 문제풀이를 바로 안 하면 그 이론이 금방 날아가고 내 걸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세법을 저희가 공부하지만 더 중점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건 세무사 세법을 공부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사 세법 세무사 세법 왜냐하면 세법 시험이 공무원에도 있고 뭐 전산세무도 있고 관세사도 있고 이러지만 각자 다 나오는 포인트랑 분야랑 세목이 다 달라요 나오는 방식 유형도 다 달라요 근데 정말 세법을 완벽히 이해하는 건 실무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시험이라는 건 시험 제도를 이해하고 시험 문제를 분석해서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이 기출문제라는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반드시 정립하셔야 돼요 특히 세무사 시험 아니면 최대 회계사 시험 이런 유사한 난이도의 시험을 분석을 통해서 세법 공부를 정립하셔야지만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일반 수험생도 항상 이러한 응용력을 기르게끔 이론과 동시에 문제풀이를 하고 문제 푼 다음에 다시 이론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에 세법 용화 굉장히 낯설고 두 번째로 개념 같은 것도 굉장히 생소한데 이제 여러 지식이 쌓인 분들은 이게 당연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다 낯설죠 하지만 저도 그 낯선 경험을 최근까지도 했어요 수험생 기간 동안까지도 이런 게 어렵고 생소한데 왜 선생님은 저걸 설명 안 해줄까 이런 갈증이 많았었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또 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보기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스스로 네이버도 쳐져보고 친구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제가 이입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도 하나하나 쉽게 쉽게 설명하고 개념 설명도 넘어가는 거 없이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쉬운 개념과 용어 정리를 통해서 세법을 좀 빠르게 정립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이런 설명을 할 때 실무에 그래도 이제 투영되어 있는 주변 사례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또 지금 현직에 계신 공무원분들한테 계속 제가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슈화된 그런 주제들을 또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할 때는 이제 책에 있는 풀이 뿐만 아니라 따로 수업 시간에는 시험장에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라는 시험장 풀을 따로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책에 있는 풀이는 자세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이 돼 있죠 그 방식은 공부할 때 쓰이는 거고 문제풀이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풀다간 제시간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시간의 시험장에서 풀려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단서만 뽑아내서 한두 줄 쓰고 계산기 딱 치고 그냥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말 문제도 주로 키워드 같은 것들을 오답으로 구성하는 키워드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위주의 풀이를 통해서 항상 주말반의 목표는 최소 투입으로 최대 효과를 당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세법 공부를 달성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세법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5월 초 기본 강의에서 얼른 찾아뵙으면 좋겠고 이제 언제든지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홈페이지에 항상 질문을 달아주거나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거의 1년 내내 학원에 상주하고 있어요 진짜 밤 늦게까지 언제든지 질문해서 저희 또 학원의 최대 강점이 그리고 학생들과 소통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제가 주저앉고 언제든지 좀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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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